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데미안 플레임 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그냥 길게 하자 아니 더 짧게 하자 아 길게 하길게 합시다 길게 확실히 딜이 덜 나가도 좀 편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이거를 딱 썼을 때 아 아 이거 안되네 내 생각들은 꼭대기까지 안 붙어 주시는구나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아쉽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로 아 이렇게 보면 수우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네 길게 해놨으니까 가운데 장바늘 까는게 좋겠다 아 미리 한번 제거를 해주고요 아 무적 타이밍 딱 맞췄네 아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겨우 맞췄어 아 아 근데 더 날라간 것 같습니다 아 안날라갔군요 안날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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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간 줄 알아봐 으어우 겨우 빠져나왔네 깜짝 놀랐네 제법 되나? 안될것 같아 나중엔 걸렸나옹 꼭 이 사이를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가요? 꼭 이 사이를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가요? 아 뭔가.. 아 나 이렇게 빨라진 것 같지? 원래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 아 이게 연합 스킬의 효과인가? 확실히 그런게 있긴하죠 연합 스킬의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는게 느껴진다 이게 연합 스킬의 효과겠지 어마무시하네 원래 이렇게 안 빨랐네 아 굉장히 느렸었던데 그만큼 연합 스킬이 좋은 거겠지 이거 아 잘못 눌렀다 연합 스킬에 부궁하고 이런게 다 들어가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거하고 싶은데 여기서 연합 스킬은 연합 스킬의 효과가 아 이제 연합 스킬의 효과가 이제 연합 스킬을 찾는 것 같은데 연합 스킬의 효과가 아우 쒸떠 아 이게 무적을 쓰면은 가만히 있는게 되게 답답하긴 하네요 확실히 아우 빠르다 빨라졌어 저 자 아아 잠깐만요 아니 구슬이 또 구슬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참 좋을 뻔 했는데 아쉽고 저걸 한번 하지 여기서 잠깐만 틀리는 거 해야 되겠지 용서의 의지를 솔샵으로 좀 바꿔주고요 오케 오케 시드 아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아 아 스칠못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물 아니다 아 물약 좀 먹고 싶은데 이거 물약격 한을 설정을 안 해 놔 가지고 어허어 위험하네 육스택이다 뭐야 어 아 가만히 있는 줄 알았네 아쉽게 어허어 구슬 아이고 제거하자 어 안전하게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 쓰고싶은데 쌀쓰고 여기 쓰고싶은데 쌀쓰고 머리 박은거 같은데 흐흫 어 위험했다 머리 막고 있었어 이야 아 가만히 제거 제거 좋다 아 여기서 아이그로 바꿉시다 오케이 아 아 행운도 먹어야되는데 쩋 아 때리지 못하겠네 아 아 까비 맨날 각이었던 것 같은데 쓰읍 아 마무리는 오차로 딱 마무리 해줘야 멋있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가슴 오케이 X3 그럼 아 Mer On 그래 뭐냐면 아 아 아 도 Paris keep 아뇨 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